이번 시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그 인접 상태를 유심히 보면서요. 뭔가 연결된 것, 그리고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것은 앞글자를 따는 게 제일 쉽죠? 이번 시간에도 앞글자를 따서 외워 보겠습니다. 먼저 거대한 카자흐스탄을 먼저 그려줍니다. 대강 그립니다. 카자흐스탄 오른쪽으로 몽골, 위쪽으로 러시아, 오른쪽 아래 중국이 인접해 있고요. 카자흐스탄 아래에 우,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오른쪽에 키르기스스탄, 그 아래쪽에 투르크메니스탄, 오른쪽에 타지키스탄, 그 아래에 아프가니스탄, 그 왼쪽으로 커다란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아래쪽에 파키스탄, 그 오른편으로 인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작게 네팔이 있습니다. 카우키 투타 이아파 인네로 외울 건데요. 네, 여기 카자흐스탄가 있습니다. 자, 앞글자로 카, 우, 키, 투, 타, 이, 아, 파, 인네. 이아파도 인내한다.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카우키 투타 이아파 인네. 앞글자 카우키 투타 이아파 인네. 이가 아파도 인내한다. 카우키 투타 이아파 인네. 카우키 투타 이아파 인네. 카우키 투타 이아파 인네. 이아파 인네를 먼저 외운 다음에 카우키 투타를 앞에 붙입니다. 카우키 투타 이아파 인네. 카우키 투타 이아파 인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걸친 10개의 나라를 외워보았습니다. 카우키스탄, let's vérify. 감사합니다.